시민과 함께 세계화합니다. 글로벌 서울 관광자원 확대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역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로와 오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시민건강과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시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황금마이크 14번째 주인공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은 꿈의 도시죠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를 6년째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곳 서울시 옥상정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뭐 잠깐 다녀왔고요 특히 서울에서 이틀 지내면서 평소에 못했던 책 좀 읽고 그랬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노자의 도덕경을 지난번에 읽었고요 도덕경 이번에는 자치통감을 요약한 통감처료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에서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런 거 배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치통감에서는 지금 어쨌든 서울시를 이끌고 계시고 국가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 그런 해안 그런 지혜를 뽑아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천추전국시대의 생각과 전략과 그다음에 전쟁을 그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요 그러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늘 노력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신데 혹시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요? 제가 며칠 현장시장실이라 그래서 좀 무리했더니 목감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제 본래 목소리는 아주 개꼬리 같잖아요 가랑가랑하는 목소리로 정평이 높은데요 네 뽑기기계 안에 들어있는 지역발전 정책 키워드 마구잡이로 뽑은 정책 키워드를 보며 묻고 대답한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뽑기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박옥순 시장이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울로 7017입니다 박 시장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7017이 개장돼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어떤 겁니까? 한 3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갔나요? 처음에는 사실 반대가 좀 있었죠 지금 막상 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시민들이 일단 신기하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던 길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과거에 단절됐던 것들을 연결하니까 과거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발전에 뒤처졌던 그런 중림동이라든지 그 옆에 서계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들이 전부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좋은 도시는 걷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그럼 본인 건강 좋아지죠? 또 대기질 좋아지죠? 또 교통 혼잡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울로 하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은 세운산가 그다음에 세종로 광화문 이 전체를 20분 안에 다 걸을 수 있게 지상으로, 하늘로 또 심지어는 지하로도 다 연결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동아일보사 쪽도 지금 여기 시청에서부터 전부 연결돼서 이제 지하로도 아주 잘 끓을 수 있는 프로머나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찻동인데요 알뜻 말뜻한데 찻동 무슨 뜻입니까? 찻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뜻입니다 찾아간다 과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앉아서 주민들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직접? 이제 과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동주민센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관이 좁은데 계속 물이 흐르면 이게 잘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2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 사회복지요원들, 간호사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삶도 챙기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도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갤러리로 만든다든지 작은 도서관들로, 카페로 만든다든지 지금 한번 동주민센터 가보시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전국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죠 이번에는 제가 뽑아서 시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따릉입니다 아, 따릉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그 녹색 자전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명물이 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네덜란드라든지 또는 덴마크라든지 이런 북유럽을 가면요 거의 교통수단의 40%가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동교를 가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서 서울의 금년 연말까지 2만 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설치하자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지금 한 1만 2천 대 정도 되고요 한 2백 가량 늘죠? 네, 이렇게 되면 세계 가장 자전거가 많은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뭐 따릉이 회원이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따릉이 서비스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가입도 간단합니다 3만 원만 내면 3만 원 1년에 1년에 3만 원 그럼 뭐 언제 어디서나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입니다 네, 이 문제 지금 청년실험 문제 굉장히 큰 화도가 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바로 박원순 시장이 제공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 아직 모르셨어요 이건 완전히 박원순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 청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2년 동안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정한 그 20개의 정책을 청년 보장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수당입니다 그거는 이제 취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실력도 늘리고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알바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대주면 자기 역량을 강화해서 취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역시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많이 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1,8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부터 해결해보자 그래서 지금 9천 명이 넘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2단계로 이분들이 이제 승진이라든지 또는 휴가 제도라든지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정규직과 다름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국화되게 됐죠 국내 문제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핵 문제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고요 모두 전쟁 운운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불바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멈춰서 차분하게 서로 생각하는 미국과 북한의 공이 좀 이렇게 캄타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곳은 바로 수도 서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모르는 춤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기어를 새로 바꾸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와 같은 이런 것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 또 평화적인 체제 이런 걸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휴제 협정이지 않습니까? 이 협정을 평화체제로 구축하는 그런 기어를 바꾸는 2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어떻게든 포용해서 개방시키고 또 결국은 평화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어느 행사에서 박 시장께서 직접 기회가 되면 평양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 그것 역시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를린을 가보니까 동서베를린이 동서독 통일의 아주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이 평양과 서로 잘 협력하도록 한다면 향후에 통일의 기반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 서울시는 한 10가지 항목에 걸쳐서 상호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좀 뚫리면 서울시와 평양시의 협력으로 한마두의 평화체제를 공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χ 911 5 수 수